고수들만 찾는다는 바로 그 문제, 지금 보존해 보시겠습니까? 안녕하세요. 그레인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총 5개의 문제가 출제되며, 한 문제당 60초의 시간 동안 3자리 단어 3개를 찾으시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. 다음 문제 나갑니다. 정답을 공개합니다.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.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.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.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. 아멘 정답을 공개합니다.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정답을 공개합니다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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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문제 나갑니다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쉽게도 준비한 문제가 모두 끝이 났네요. 정답을 몇 개나 찾으셨나요?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